지난달 5일,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며 날라온 긴급재난 문자. 하지만 지진 규모나 발원지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466이라는 숫자와 한글명을 발음나는 대로 0자로 옮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알고 보니 원추천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 정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재난정보를 모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황당한 오역 사례입니다. 코로나 정보뿐 아니라 폭염 같은 기상재난 정보도 엉터리로 번역됩니다. 지난달 10일 발송한 문자를 보면 원래는 폭염에 주의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안부도 확인하라는 내용이지만 서울 연휴 기간 부모님의 안전에 주의해달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둔갑합니다. 지역명 충남 예산은 필요한 금액을 뜻하는 예산, 버젯으로 오역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서 모임을 영자 Mother와 Wage로 번역합니다. 재난정보를 받아본 국내 거주 외국인 엉터리 정보가 수두룩하다고 말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행안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만든 재난정보 앱 Emergency Ready입니다. 자체 개발한 자동 번역기를 먼저 돌려 영문화한 뒤 한국관광공사에 보내 검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오역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지 행안부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좀 전수를 다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도 24시간 검수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라 검수를 맡은 한국관광공사 측도 정확히 얼마나 오역이 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수백 건이 영문재난정보를 검수하지만 동시간대 근무 인원은 한두 명 이마저도 이들의 주요 업무는 정보 검수가 아닌 관광 안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거주 외국인들 사이에선 차라리 한글 원문을 같이 보내달라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긴급재난정보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TBS 취재가 시작되자 에머젠시 레디 앱 재난정보에 대해 전수검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장욱입니다.